여러분 안녕하세요 토익 450여회 최당시 만점강사 김대균입니다 올해도 시험을 빠짐없이 계속 보고 있네요 지금 기네스북에 좀 올라가야죠 그렇죠? 기네스북 등재기록 기본은 되는 김대균이 신토익 분석을 또 새롭게 내놓겠습니다 파트별 ABCD 분석 예전에도 한번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번에 김대균 토익킹 아프리카TV 방송 7주년이 곧 있습니다 8월 30일에 아프리카TV 스튜디오에서 프링업 스튜디오에서 진행하는데 그 기념으로 좀 이런저런 영상을 준비해 보는데요 그 영상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비운동이에요 김대균 토익킹의 토익 정답 ABCD 통계 분석 시작합니다 파트 1에는 정답의 규칙이 없다 이게 무슨 소리냐 여섯 문제가 나오는데 여섯 문제 중에 예를 들어 ABCD 중에 A가 제일 많이 나온다든지 B가 나온다든지 제멋대로예요 그래서 이거는 규칙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실력과 풀면 돼요 그리고 파트 1은 사물묘사 또 사물묘사도 좀 주변 묘사죠 최근에 유리창이 앞에 보이는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옆에 판넬이 다 나무 목재로 돼 있어서 Wooden paneling, 나무로 된 paneling이 돼 있다라는 그 Wooden paneling 들어가는 게 답으로 한다든지 하여튼 주변을 잘 보고 또 밑에도 잘 보고 막 선이 그어져 있는 거 Lines 들리는 게 답이 되게끔 하고 이런 것들이 아무튼 좀 파트 1이 난이도가 높아가고 있어요 이번에 리스닝 난이도 투표를 해보니까 파트 1이 제일 어려웠다 3, 4, 2도 있는데 어떻게 그 그림 문제가 제일 어렵다고 통계 투표가 나왔는지 놀라울 정도입니다 아무튼 정답의 규칙이 없어요 ABCD 정답의 규칙이 없습니다 파트 2에서 정답은 고르게 분산돼요 ABC 이렇게 3개 있죠 그런데 그게 고르게 균등하게 분산이 됩니다 A와 B와 C가 비슷한 숫자로 정답이 돼요 그런데 파트 2에서 연이어서 정답이 같은 경우가 3개 심지어 5개까지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파트 2에서는 잔머리를 굴리지 마십시오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A 또 풀어보니 A 그 다음 알쏭달쏭한데 이거 두 개 A니까 이번에는 B나 C 중에 고를까 그렇게 찍으면 안 됩니다 그냥 C 하다가도 또 C 하다가도 또 C 다섯 개 여섯 개 계속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고르게 분산되는데 C가 A가 B가 연이어서 다섯 개 이상 나올 수도 있다는 걸 생각하세요 그래서 잔머리를 굴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파트 3, 4에서는 정답을 분석해 보니까 B가 제일 많고 D가 제일 적네요 그래서 이것도 기억하시고 같은 답이 연이어서 3개 나오는 경우는 없다 이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A, A 찍었어요 세 문제 중에 세 문제씩 하죠 그런데 A, A 찍었는데 그 다음이 알쏭달쏭해 A, A가 맞았다는 전제 하에 그 다음 문제는 A 빼고 다른 데서 답을 고르시면 돼요 알았죠? 이런 경우가 파트 3, 4에는 없습니다 알았죠? 이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파트 5는 대체로 정답 A, B, C, D가 고르게 분배돼요 아, 이게 토익이 약아요? 그래갖고 고르게 분배됩니다 그런데 또 아까 2와 마찬가지로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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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 계속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답이 고르게 4분의 1씩 대체로 분배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트 6는 A, B, C, D 정답이 고르게 분배돼서 또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요 한 개의 분문, 즉 네 문제짜리죠 네 문제짜리에서 같은 답이 세 개 나오는 경우는 없어요 예를 들어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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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이런 거 없어요 예를 들어 A, A, B, C는 가능해요 A가 두 개 정도 그런데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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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답이 B, C, C, C 이렇게 해서 같은 답이 세 개 나오는 경우는 없다 지금까지 이런 거는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중에 고민을 B, C, C 했단 말이야 그러면 그 다음엔 C는 제끼고 다른 것을 풀어나가면 되겠습니다 요즘 비가 많이 온다고 그러는데 와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생을 살면서 배운 거는 제 친구들 이렇게 보면 결혼한 데 놓고 가보면 다른 여자랑 결혼하는 경우도 많고 비도 와야 오는 거고 수강하겠습니다 뭐 이런 사람들 와야 오는 것이고 아무튼 전 별로 호우가 물론 있겠죠 그런데 와야 오는 거지 그 다음에 파트 7은 전체적으로 C, B, D, A 순서로 정답이 많이 나온다 이걸 기억하세요 C, B, D, A 순으로 정답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대체로 균등한데 그래도 C가 제일 많아요 C, B, D, A 그리고 196에서 200 여긴 막 찍잖아 시간이 모자라가지고 여긴 막 찍어요 학생들이 그런데 여기도 대체로 C, B, D, A 순서로 정답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최근에 C가 잘 안 나오대 최근에 C가 잘 안 나오고 막 B가 다 빈 거 D가 다 빈 게 2개 어느 때 막 3개도 나오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전체 통계를 볼 때는 C, B, D, A 순서로 정답이 많이 나온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김대균하고는 좀 키워나가고 있는데 월수금반 실전반 수강하고 수금준반 또 같이 들어도 좋으니까요 이 두 반을 키워나가니까 여러분이 많이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토익 만점과에 지금 꾸준히 문의도 하고 지금 과외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것은 900점 이상 자격이 되면 여러분이 또 받으시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토익 만점과의 수강 문의도 여기로 해 주시면 돼요 영업발리입니다 556의 영업발리 오늘 했던 내용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김대균 토익킹의 토익 정답 ABCD 통계 분석 이번 2022년 8월 30일 아프리카 TV 프리겁 스튜디오에서 함께하는 최군 사회로 진행하는 방송에 어떤 게스트가 함께 나오면 좋겠다 또 어떻게 진행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을 주시면 저는 적극 반영해서 행복한 파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즐겁게 토익은 김대균과 함께 땡큐 감사합니다 안녕 반갑습니다 수강생도 오고 그러는데 수강생이 오네 저 친구는 수영을 그렇게 잘한대 땡큐 반가웠어 우리 존잘 남 NIW송 땡큐 재밌었습니다 다시 보기 하세요 일찍 와야지 지금 방송 다 끝났는데 감사합니다 안녕 또 봐요